LG AI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 전용 언어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특허청은 LG AI 연구원과 오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양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LG AI 연구원과 특허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AI 기술을 특허 행정에 적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로 초거대 특허 전용 언어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언어모델은 LG AI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AI 액사원에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공보 등 특허 행정과 관련된 7종의 데이터를 학습해 구축됐습니다. 또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해 88억 파라미터 규모로 설계됐으며, 2차에 걸친 학습 확정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 성능 평가 결과, 문장 요약, 번역 등 전체 평가 테스크에서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분야별 튜닝이 이루어지다 보면 더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